제 34장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동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미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한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대미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한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한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한례를 받음같이 한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한례를 받으니라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무원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 지라 야곱이 시무원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여 또다 나는 수가 적은 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미 오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르나 베데릴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자를 쌓아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한 땅, 루스, 꽃,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타 나람에서 돌아오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색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 햄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이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치맘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무원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낙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타 나라면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리앗 아르바의 마무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소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소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소가 가나한 여인 중 핫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너바요세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소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소의 아들들이오 가나한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소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소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소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소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소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소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소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소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소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소에게 낳았더라 에소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소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소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산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소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소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소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소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로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원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며 시부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원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원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 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리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루호보세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 베리니 마드레스의 딸이오 메사하베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 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제 12편 타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아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참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두 나참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갓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악인들을 유지하는 타라시 두번째 Cross 작곡좀